자궁 내마감 50대 중반의 미혼인 여성 A씨는 질출혈이 있어 병원을 찾았는데요. 검사 결과 자궁 내마감 진단을 받고 결국 자궁 적출을 포함한 수술을 받았습니다. 자궁 경부암, 난소암에 이어 3대 부인암이지만 아직 대중들에게 덜 알려진 자궁 내마감은 어떤 질환인지 들어봅니다. 자궁 내마감이란 자궁 안쪽을 덮고 있는 조직을 말합니다. 이곳에 비정상적인 암세포가 자라는 것을 자궁 내마감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폐경 이후 나이인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에 발생합니다. 2013년 대한부인종양학회에서 발표한 부인암 통계에 의하면 최근 자궁 경부암은 점점 감소하는 반면 난소암과 자궁 내마감의 발병률은 눈에 띄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자궁 내마감의 경우 지난 10년간 환자 수가 2.5배 이상 증가해 미래에는 가장 흔하게 발병하는 부인암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로 수치가 높은 여성 호르몬, 즉 에스트로겐이 자궁 내마감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출산 경험이 없을 경우, 초경을 잃은 나이에 시작한 경우, 폐경을 늦게 한 경우, 월경이 불규칙한 경우, 비만, 당뇨인 경우, 그리고 호르몬 치료의 방법에 따라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부인암이라도 난소암은 증상이 없어 발견이 됐지만, 자궁 경부암이나 자궁 내마감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상신호가 나타나기 때문에 초기여서도 암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질출혈이 초기 나타납니다. 특히 폐경 이후 여성에서 질출혈이 있는 경우, 자궁 내마감을 꼭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대부분 질출혈이 유일한 증상이고, 암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에는 아랫배 통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암들과 같이 급격하게 체중 감소가 있거나, 근력이 떨어지거나 빈혈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궁 내마감의 변기는 암의 중증도, 즉 진행 정도를 지칭하는 것으로, 암의 크기, 주위 램피셈의 침범 및 전의 여부 등에 따라 보통 1기에서 4기까지 나눕니다. 자궁 내마감의 1기는 암이 자궁에 한정되었을 때, 2기는 암이 자궁 경부까지 침범했을 때, 3기는 암이 자궁의 주변 조직으로 퍼졌으나 골반 밖으로 전의되지 않고 방광이나 직장을 침범하지 않았을 때, 4기는 암이 방광이나 직장을 침범했거나 골반 밖으로 전의되었을 때를 말합니다. 병원에 오시면 질촌파 검사로 자궁 내막의 모양과 두께를 관찰하여 이상 소견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자궁 내막 두께가 두껍거나 모양이 이상한 경우에 조직검사를 시행하여 확신합니다. 조직검사는 질과 자궁 경부를 통해 자궁 내막을 채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필요한 경우 자궁 내막을 긁어내는 자궁 내막 소파술이나 자궁 내시경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자궁 내막암은 비교적 조기의 질출혈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 초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적절한 검사와 치료에 의해서 1기의 경우 80%, 2기의 경우 79%의 완치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기 이상에서는 완치율이 급격히 감소하므로 정기검짐과 조기 발견을 통한 치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치료는 수술입니다. 자궁 전체와 난관, 양측 난소를 모두 제거합니다. 추가로 골반이나 대동맥 주변에 있는 림프절을 절제하여 혹시 주변 림프 조직에 퍼지지 않았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수술로 제거한 조직을 가지고 조직검사를 시행한 후 암의 변기를 결정하며 재발율이 얼마나 되는지 따져봅니다. 조직검사 결과에 따라 재발율이 높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를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궁 내막암의 1차 치료가 실패하면 대개 2년 안에 재발하는데 치료 전에 병이 많이 진행됐거나 세포의 악성도가 높을수록 재발 시기가 빨라지는데요. 재발했더라도 질의 끝부분이나 골반 안에만 병이 있다면 치료가 가능한데 그렇지 않으면 사망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궁 내막암은 보통 초기에 진단되는 경우가 많고 그런 경우 수술만으로 거의 완치됩니다. 재발이 많지 않아 예우가 좋은 편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60세 이상인 경우 암덩어리가 큰 경우 주변 림프 혈관 공간을 침범하였을 경우에는 재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다른 장기로 정의된 경우에는 예우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자궁 내막암을 예방하려면 조개, 갑각류 등 카드뮴 노출이 많은 식품 섭취를 줄여야 하나요? YES입니다. 최근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카드뮴의 두베의 노출을 대었을 경우에 자궁 내막암의 발생률이 22% 증가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자궁 내막암은 에스트로겐 수요치가 높을 때 발생하는데 카드뮴은 인체 내에서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역할을 하여서 자궁 내막암 발생률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카드뮴이 포함된 음식에는 동물의 간이나 콩팥, 새우, 바닷가재, 개 등의 각각류와 조개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음식을 통해 섭취한 카드뮴과의 상관관계는 상대적으로 낮아서 추가적으로 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궁 내막암을 예방하려면 카드뮴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의 섭취를 줄이는 것보다는 담배 연결이 유출되는 빈도를 줄이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잘못된 의학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자궁 내막암 진단을 받았다면 임신은 할 수 없다는데 사실인가요? 노이입니다. 임신을 원하는 젊은 여성에서 자궁 내막암이 초기에 발견된 경우에는 우선 프로게스테론 호르몬 치료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병의 진행을 중단시키고 임신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호르몬 치료를 받고 있지 않은 폐경 후의 여성에게 질출혈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여 그 원인을 밝혀야 합니다. 폐경 이전에도 35세 이상의 여성에서 불규칙한 자궁출혈 또는 월경과다 등의 증상이 있으면 병원을 찾아 자궁 내막암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궁 내막암은 조기 발견이 쉽고 조기 발견한 경우 예우도 좋은 암입니다. 그러니 질출혈이 있으면 그냥 넘기지 마시고 산부인과에 꼭 내원하셔서 자궁 내막에 문제가 없는지 출혈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꼭 확인해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출산 경험이 없는 여성의 경우 자궁 내막암을 포함한 부인암에 더욱 취약하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요. 월경 관련 문제가 생기거나 하북부에 통증이 생긴다면 산부인과를 방문하고 정기검진을 꾸준히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메디컬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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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